안녕하세요 미친사 지금 사람이 많아서 되게 뻘쭘한데 어제 제 담장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저랑 한 7,8년째 친구인데 제가 생일날 케이크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랑 저랑 서로 다른 지역에 살아서 그냥 기프티콘으로 보낼까 하다가 직접 주면서 감동을 먹이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만우절이에요 근처에 원래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쳤거든요 잘 속아서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는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포즈마 네 그 뭐냐 아까 시외버스에서 내리고 지금 케이크 사러 투썸플레이스 가는 길입니다 케이크를 사러 가고는 있는데 길을 잘 몰라서 지금 핸드폰 보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길치란 말이에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나온 지 3시간이 지났는데 도착을 못했습니다 짠 놀이터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가 너무 작아요 짠 일단은 여기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상당히 뻘쭘하고요 케이크가 너무 작고 다음엔 돈을 들여서 더 비싼 걸 사야겠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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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 나 자다 일어났어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요 아 너무 싸웠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 받으시고요 내가 몰래 왔어야 했는데 이게 진짜 나 지금 꿈같아 고마워 나 지금 이렇게 생각도 못했어 진짜 고마워 내가 돈이 없어서 비싼 케이크를 못 샀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작을 줄 몰랐어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고마워 몰카야 몰카야 몰카라고? 어 뭐야 이거 근데 니가 계속 여기 있었다고 카메라 있었는데 내 계획은 이렇게 커다란 케이크 이렇게 초를 짠 하는 거였는데 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인사하세요 소감이 어떠세요? 네?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힘들었을 텐데 이제 놀러가자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죠? 작년 여름에 마지막에 말았잖아 진짜? 얘 지금 몇 달 된 거야 사실 나 뭐 받고 온다 했잖아 야 장비 주사야 주사야 오늘 많은 달이잖아 오늘 많은 달이잖아 야 너 몰카이 생각보다 안친구 아니 진짜 나 몰랐어 나 장비 받는다길래 아니야 없어서 그런 거 근데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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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뭐 그런 줄 알았지 진짜 몰랐어 어떻게 내가 할 일이 많아 근데 좀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할 일이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 왔어 아 뿌듯해 너무 힘들었어 제발 진짜 고마워 예에에에엥 나 생각도 못 했을 때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이거 봐 택배 해줄 거 아냐 아 너무 미안해 어? 배고파 밥 먹으러 왔어요 닭갈비 아 아 힘들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. 오 비둘기야 먹자. 비둘기야 먹자. 맛있게 먹었어? 맛있게 먹었어요. 이제 코인달리마에 갑니다. 나 너무 찐빵 같잖아. 괜찮아 괜찮아 나 찐빵이야. 찐빵 주말이야. 예이. 나이 룸러게. 나이 룸러. 자꾸 아찔한 느낌. 미워한 느낌. 손이 꼭 잡아도. 내가 먼저 맞이한. 고임이다. 넌 날 것 같아. 나이 룸러. 좋아. 오. 100점 떨어졌어. 대박 대박. 출발이. 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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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너가 자꾸 안쪽으로. 어. 오일리오일리 이제 집에 가영 시간이 없어서 마음에 못 놀았어요 다음에 네가 와 오케이 놀러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무슨 몰카를 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찍어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승차 처리가 안될 승차권입니다 승차 처리가 안될 왜 안되냐 이거 승차 처리가 안될 승차권입니다 아 진짜? 아 진짜? 아 그런 거 있어 아 진짜 아 나 진짜 골반이 너무 아파 맞아갖고 바이~~